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압승 뒤에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킬리만자로의 나라. 오늘 세계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한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사파리 관광지로 늘리 알려진 세렌게티 국립공원과 킬리만자로산으로 유명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가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한 이후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10월 28일 치료진 선거에서 집권 탄자니아 혁명당 소속의 존 마구폴리 현 대통령이 84%는 압도적인 지지위로 승리한 것으로 탄자니아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발표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야당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사태의 조기 수습을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야당 인사 검거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탄자니아 대통령 선거입니다. 10월 28일 날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이미 불도어저라고 불리는 권위주의진 존 마구폴리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야당은 대규모 부정선거를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주제의 외교관들은 한 목소리로 대선 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우려해 왔습니다. 이미 10월 28일 날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인 툰드 리스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부정형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야당 참가인들이 투표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있습니다. 일부 투표함은 이미 기표된 투표용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방법으로 동원된 것은 투표함 변조입니다. 포퓰리스트인 현직 대통령 마구폴리는 2015년 당선된 뒤에 공무원의 해외여행 금지, 부패척결 그런 것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마는 점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해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그런 인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이미 야당 군수 후보가 14명까지 난립함으로써 마구폴리 대통령의 집권이 더욱더 확실시 되어 왔습니다. 한때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된 나라로서 통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집권한 마구폴리는 인권 탄압, 언론 탄압, 정치 집회 금지, 국회 생방송 제안 등으로 탄자니아의 민주주의를 질식시켜온 인물로 통합니다. 현재 유력 야당 후보인 툰두 리스 후보는 이번 선거가 탄자니아 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반되는 선거였고 야당이 권력을 남용해서 투표결과를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같은 투표결과에 대해서 미국 대사관은 충분히 동조하고 부정행위들과 압성은 그 발표의 실빙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은 탄자니아 내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자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하고 있고 탄자니아는 다른 국가들하고 달리 선관위가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통을 통해 가지고 위헌소송 등이 제기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부정선거는 더문일이 아닙니다. 탄자니아의 인적국이자 셰렌게티 국립공원의 일부를 함께 나누고 있는 동아프리카의 중심국가인 케냐에서도 2017년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법원이 대선 결과를 무효화한 바가 있습니다. 4대7로 무효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 17일 날 대선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당시 여당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선관이 전산망이 해킹당해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결과가 조작됐습니다. 결과적 총투표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표 정도가 부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당청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무적 실수라고 일축했고 대선 이후에 케냐에서는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유효사태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2018년도에 짐바부의 대통령 선거 부정 2019년도 콩고 대통령 부정선거 2020년도 아프리카 서부 말리의 총선 부정선거 2020년 6월 27일 말라위 외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통한 야당 후보 등의 당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27일 날 말라위에서 재선거 결과로 인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핵을 끄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권력에 대한 욕망이 변함이 없는 한 인간의 욕망이 변함이 없는 한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국의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궁금합니다. 일부 농객들은 부정선거가 어떻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변함이 없는 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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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